낭자를 권로 들이면 어떠냐? 낭자를 간택에 참여시키기라도 하겠다는... 아쉽습니다. 세자빈이 되어도 모자람이 없는 여식일 터인데. 내 아들 죽인 너 그것만 말해. 말해주면 백말. 백말? 술 백말이라. 엄마 이거 함정이야. 우리 끌어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. 죽인다고요? 그 감찰론 그만 죽여버리시죠. 네 놀이구나. 복빙고의 진짜 죄인. 10년 전! 마월서에 있던 것도 네 놈이야.